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븐 유, 유승준이 최근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눈물이 난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. 유 씨는 어제 SNS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?라면서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. 이어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?라고 되물었습니다. 유 씨는 올해 2월 3번째 한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이번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.